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김지영님께서 보내주신 화신입니다. 화신 9,140원에 18%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오늘 들어갔다고 하고요. 전기차 부품 쪽을 하고 있어서 좋다고 들어갔는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화신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기차 부품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들어가신 만큼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화신은 제가 판단했을 때 주가가 좀 상승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전기차의 핵심적인 것이 배터리 쪽을 보셔야 되는데 배터리가 아니고서는 그게 주가의 탄력밖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양극제라든지 은극제라든지 전해전이나 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제에 대해서는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고 화신이라는 기업 자체가 원래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가게 되면 그 내연기관차에 있던 그 부품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든지 또는 강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재고 손실을 틀어내야 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체질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노이즈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화신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의 속도나 그 상승의 이력이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9,140원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들어가신다 보네요. 이거는요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33일 입행선 살아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거기가 121일 입행선에서 한 번 반전이 마이너스 4%에서 반전이 나왔네요. 이거는 리바운드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한 번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지금 오늘 지금이 9,12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기다리고 있다가 스스로 제하고 미리 한 9,000 얼마 정도 9,180원 정도 매도 걸어놓으세요. 매도 걸어놓으시고 난 다음에 종목을 교체하세요. 차라리 여러분들 화신을 할 바에는 차라리 완성차 현대차를 하시든지 기하를 하세요. 차라리 자동차 부품자 하지 마시고 또는 양극재나 음극재나 전액이나 여러분들 분리막 같은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훨씬 낫습니다. 이 종목은 매도하고 저는 종목을 개최하는 전략이 옳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만약에 매수했다.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 A라는 종목의 상승폭이 한 얼마나 나올 것인가. 상승폭이 한 10% 정도 나올 것 같으면 매수 안 하는 게 이게 타당한 거예요. 적어도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20%나 30%나 이렇게 40% 이 정도의 수익을 내다보고 베팅하는 것이지 10% 정도의 상승의 레벨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이걸 매매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주가의 상승폭이 크지 않아요. 이거는요. 반동점에 매달하는 게 옳고요. 앞으로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차라리 폐패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있잖아요. 차라리 성일아이트 이런 주식을 사가지고 길게 가져갔어요. 또는 우주항공 세터들 있잖아요. 세트랙아이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앞으로 성장성이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세트랙아이 이런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섹터나 배 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된 이런 섹터들 굉장히 많잖아요. 성장성이 나오는 종목 군들이. 자동차 이거 전기차 부품주 가지고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화신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전기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화신을 할 바에는 차라리 완성차 쪽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현대차와 기아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섹터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중에서는 세트랙 아이도 괜찮다고 말씀해주셨고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도 고려를 해보자 의견 드렸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